생리대만토리 한번 요거 보셔 요거 어 오늘이 며칠이에요 13일 24년 13일 인가 며칠 인가 오늘 일요일 아 요거 봤습니다 하루 800 구랑 되겠습니다 800 구랑 800 구랑 어우 싱싱하니 아주 좋으네 에 좋다 봤어요 아 아 싱싱하니 좋으네 아 아 이거 규보 형이 한번도 봐야 되는데 규보 형하고 저기 뭐야 어 땄다 아 잘 됐다 아 그래 뿌럽게 내겨놨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땄어요 이게 네 그거 따시고 자 여기서 한 1키로 해갑니다 끝 끝 끝 끝